1호 어! 1호다 내가 제 자리입니다 오, 세워부터 뒤에 앉으시네요. 좋은 자리, 빨리 맡았어. 아, 이게 지정석이 아닌가 보죠? 아니야, 작년에도 여기 앉았어서요. 앉은 사람들, 그대로 앉아. 발 받침대인가 보죠, 밑에. 어떤가요? 밑에. 네. 꼭 있어야 됩니다. 지금 다 있잖아요. 왜 다 있는 거예요? 편하게 하려고. 누워서. 안락함. 뒤에는 주로 누웠잖아요. 뒤에는 저희 상수영. 상수영 타고, 이쪽에 피렐라. 여기에 헝곤이요. 고참양들은 이제 제일 앞에 타시더라고요. 맨 뒤에 타는 선수들은 다 전현차 선수들? 자욱이. 아. 자욱이가 맨 뒤에, 맨 뒤에 타는 선수들. 왜 맨 뒤에 타는 건가요? 잘 다녀오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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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 하아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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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돈 주고 산 거예요? 당첨 당첨. 하. 당첨 됐어요? 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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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 명이야. 설레네. 아, 오지 형 오랜만인데, 또. 네, 가고 싶었습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버스도 새로 바뀌었잖아요. 처음 타보시겠네요? 네. 네, 오늘 또 힘차게 한 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파이팅! 다가가. 너무 바쁘다. 새로운 버스를. 어떠신가요? 근데 바뀐 거 보니까. 버스 좋은데요? 이거 뭐예요? 냉장고. 어댑터도 생겼다고요? 네, 여기 생겼어요. 네, 원래 없었어요. 네, 원래 없었어요. 들어왔다. 첫 원정인데? 네, 너무 설레이네요. 먼저. 잘 다녀주십시오. 네! 잘 다녀오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spaces ça eben. We'll 숙波 홀ps. hrush